안녕하세요. 조아있습니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져온게 있는데요. 레고를 가져왔습니다. 오늘은 이거를 즐겁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ASMR입니다. 해리포터입니다. 이유는 다음은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송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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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 여기지? 자, 다음에 헬그리트부터 어딨지? 다리만 있어 이따 할게요 여기 있었다 저는 편사에 레고를 하는데 SNS에 올려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완전 이만한 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작은 것도 이렇게 정시하고 있습니다 귀여워 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이 큐목이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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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안 어려울 거예요 이게 봉투가 지금 세 개 있는데요 제가 했던 김영항 이야기는 하나 열 여섯 개 열 여섯 개 열 일곱 열 여덟 개 있습니다 봉투 2 봉투가 열 여덟 개 있었고 또 한 장 그 해리포터 서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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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서 있을 거예요 여덟 개 여덟 대박 자 자 이제 집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집집 모드입니다 아 옵스 틀렸어 틀렸어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빠지다 여러분 이거 뺄 때 어떻게 돼요? 왜 이뻐지지 이렇게 하고 이 밑에 여러분 재밌어요? 다행이다 참 참 참 진짜 레고는 디테일이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레고 설계하는 사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회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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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드까지 만들어줬어요 제가 ASMR 처음인데요 어때요?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부끄러워요 되게 ASMR이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이거 이거 보시면서 이거 보시면서 주무셔도 돼요 잠이 잘 올 거예요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검색 저의 노래면 잘 새우세요 네 레고가 완성되면 깨워줄 테니깐 춤으세요? 편히 춤으세요? 언제 깨울지는 몰라요 소리 키우세요? 제가 엄청 큰 소리로 깨워주겠습니다 소파 하나 끝났어요 주인건들 여기 해밍이 바다 해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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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반전도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추보셨나요? 이거를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은 이거하고 다음은 이거하고 이런 생각이니까 되게 생각이 없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 해보세요 소연언니도 지금 숙소에서 레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완전 큰 거 못 들고 있을 거예요 짱 저는 레고 같은 거는 뭔가 완성이 안되면 계속 신경 쓰이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생각나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등 가다가 장을 못 췄어요 너무 생각이 나서 제 레고는 이렇게 많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방에다가 구멍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너무 귀엽고 와인그릇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재미가 있죠 둘 다 재미있는데 그리고 좀비가 안나와요 죽을 일은 없어요 레고는 그게 좋은 점이잖아 네 이게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삼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비스가 없어 그러면 완성이 안되잖아요 슬퍼요 그래서 저도 봄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봄집에서는 안 했어요 뭔가 비스 없어진가봐 자 자 오 손 뜨게 찍어놨어요 녹아요로 바꿔주세요 이 영상은 다들 주무시라고 만든거니까 bcm은 좀 평안하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혹시 아직 안 주무시고 보고 계시는 환수관들 있나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잠이 올거에요 저는 이런 뭔가 집중할 수 있는거 되게 좋아해서 만들어지는걸 보면 되게 뿌듯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까 깨어있었던 원스분들도 이제 참 들었네요 원스분들이 참 듣는게 먼저일까 제가 완성하는게 먼저일까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아맞아 하나 까먹고 있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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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레고는 되게 시간이 잘 가니까 좀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시간이 잘 갈거에요 이게 잘 하시는 분처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끝날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진짜 곧 다 왔어요 좀 쉬운 분들도 이제 슬슬 일어나야되는데 호박 호박 너무 귀엽다 호박이 제일 귀여워요 뼈 뼈 아 흫 헉 헉 헉 헉 헉 용고 없나봐요 한 됐어 됐어 자 제가 거의 한 시간만 끝냈습니다 해리포터의 그리트 유진 완성 완수 여러분들 키워봐봐요 완수 일어나 깜짝 놀랐죠? 제가 오늘 레고 ASMR을 해봤는데 ASMR 자체가 처음이라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